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추진으로 민주당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지역 정치인들은 잇따라 이 전 대표를 비판하며 신당 창당 움직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이재명 사당화를 지적하며 신당 창당을 선언했던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획기적인 변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하고 있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며 창당에 대한 뜻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당내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추도해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신당 추진 중단 호소 서명에는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과 총선 승리를 위해 신당 창당은 있어서도 안 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하루빨리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가 잇따라 개별 회동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이낙연 신당 추진을 둘러싼 대응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